자 그럼 먼저 전화 먼저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제일 궁금하세요? 저는 에코프로머티 종목이 궁금하고요. 에코프로머티 평당가는요? 10만 4천원이고 20%입니다. 10만 4천원에 20% 오 시청자님 수익 중인 거 아니세요 지금? 네 맞아요.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제일 좀 궁금하신 상황들이 뭘까요? 지금 수익은 얼마나 내야 되냐? 나와야 되냐? 이익 실현해야 되냐? 이걸까요? 아니면 장기 관점인가요? 네 장기로 봤을 때 얼마나 조금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조금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시원하게 또 수익을 보고 계신 분의 사연이에요. 호확제가 있고 시장이 안 좋아도 내 종목만 잘 가면 되죠. 그렇죠. 딱 그분이 이런 지금 케이스인 것 같은데 에코프로머티 에코프로머티 2차전지 섹터 안에서도 또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2차전지 들고 계신 분들도 꽤 많았거든요. 그분들에게 또 한마디 해주시면서 딱 전략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2차전지 시장으로 보자면 저는 전망치로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이 전기차 부분에서 보자면 이 전기차로 따로 분류해서 보자면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전기차를 많이 타고 다니냐? 그 부분도 약간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사실 이 전기차에 대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상승할 일 다시 한번 보고 싶으면 저는 이제 적어도 5년 이상은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이 주가에서는 좀 다소 다르죠. 그래서 오늘도 에코프로머티가 약간씩 올라와 주고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테슬라의 호실적에 이어서 어느 정도 이제 수혜를 받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해줬고 그에 대해서 2차전지도 일제히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뭐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기차 업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다시 턴어라운드 하는 추세를 그려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에서는 물려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종목 상담을 이어갈 건데 이제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서도 테슬라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이유가 또 내년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지난해하고도 비교하면은 이제 영업이익 실적 같은 부분에서는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에코프로 일단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당가가 10만 4천원인데 여기서는 이제 수익 구간이세요. 다만 어디까지 갈지가 문제인 거죠. 어디까지 갈지가 문제인 건데 사실 이제 이 부분에서도 많이 올라와줬었고 다시 한번 조정폭이 내려서 이제 11만원까지 내려왔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차전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미국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변동성이 이어지고 미국 대선 후에도 어느 정도 상승 추세에 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도 저는 20만원 부근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님이 20만원 부근에 이제 도착을 했다. 이러면은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저한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셔서 종목 상담을 다시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20만원은 이제 돌파했다. 그러면은 제가 한번 다시 한번 가격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좋은 전략이 나왔어요. 시청자님. 네. 20만원까지 기다려 보시고요. 그때 딱 나오면 그때 다시 연락 주세요. 네. 잘 참고 기다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럼 화이팅 외치면서 끝낼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또 저만 하네요. 자, 0145번님의 햄버거 선물 세트 저희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070으로 오후 2시에 전화 가니까 전화 꼭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차전지 들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제가 대신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문자 한번 가볼게요. 6104번님이 HLB 72,000원에 30%입니다. 라고 했는데 승인 기대는 없지만요.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을까요? 기대는 하진 않지만 그래도 매수가까지는 내가 가고 싶다. 탈출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기대감을 갖기는 주가도 지금 계속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승인이 낮다만 하면 사실 제약바이오주는 시원하게, 인상만 성공했다고 해도 시원하게 막 튀는데 HLB는 진짜 올 한 해 굴곡이 많았잖아요. 굉장했죠. 저는 롤러코스터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매수가까지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HLB라고 한다면 개파락을 두 번 이상 했었고 그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회복세가 아직까지는 크게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어요. 승인 여부까지는 바라지는 않는다고 하시지만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맞습니다. 이 HLB가 간암신약에서도 주목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 이유로 보자면 사실 제약바이오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지만 이 신약 개발 측면에서도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주가가 오르락내리락하는 변동폭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HLB라고 본다면 간암신약이에요. 이 HLB에 대해서 유명한 약물이 있죠. 바로 리보세라닌입니다. 근데 이 리보세라닌이랑 이제 캄릴리주맙이랑 합쳐서 만든 게 간암신약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허가가 나와야 돼요. 허가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이 FDA에서 이제 심사 절차를 걸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암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HLB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간암치료제 부분에서는 이게 승인 여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 한국 시장에서 FDA에서 이제 암치료제 관련해서는 승인받은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렵다. 이렇게도 볼 수 있기는 하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주가가 안 올라갈 건 아닙니다.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하신 평당가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이슈가 있을 때 충분히 반등을 주는 여건이 생성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직전 고점 12만 9천 원까지 간다고 하면은 저는 좀 그런 부분은 조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 저는 9만 8천 원에서 9만 5천 원 사이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부딪혔던 부분.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서 부딪혔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9만 8천 원 부근에서 우리 시청자님이 매도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HLB 제가 9만 5천 원에서 9만 8천 원까지 목표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고 이 간암신약에 대해서 이슈를 한 번씩 체크해 주시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간암신약 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약에 대한 또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게 있어야지만 또 주가가 오르고 아니면 또 별로 안 좋지만 또 내려갈 수도 있지만 일단 신약 부분들 잘 체크해 주시고요. 9만 5천 원에서 9만 8천 원 부근에서 꼭 이익 실험하셔서 잘 빠져나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너튜브에 박PD님 응원 메시지 좀 올려주세요 했더니 마이클 23님이 박PD의 빈자리는 국장도 슬퍼한다. 국내 시장도 이렇게 슬퍼해서 온다고 하네요.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무지개님은 박PD님 축하해요. 새로운 출발 파이팅 이렇게 또 외쳐주시고 투덜이 슬퍼님은 힘내세요. 힘을 내라 이런 얘기가 있네요. 자 듣고 있는 우리 제작진분들 또 우리 답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전화도 하나씩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저희 또 주슐랭은 어떻게 알고 전화 주셨어요? 또 모르시는 분들도 모르실 텐데 알고 주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네 한 번씩 합니다. 자주 보시나 봐요.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네 언어는요 3기. 3기요? 평당가 비중은 어떻게 되나요? 3470원에 5프로. 이게 지금 제일 고민인 거 딱 하나만 얘기해 주실래요? 시청자님. 제일 고민. 지금 주간 해설을 해도 될지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지금이라도 좀 정리를 할지. 네네. 알겠습니다. 3기 2부에서 이게 물적분으로 떨어져 나온 거운지 3기. 자동차 부품. 지금 좀 평당가가 높은 상황이라서 어떻게 지금이라도 탈출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3층에 계시다 보니까 많이 아찔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이게 빠져도 너무 빠져가지고. 그렇죠. 많이 빠졌죠. 이럴 때 전문가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 같으면 이제 3기라는 종목을 보면 물적분할 맞습니다. 이제 물적분할 맞고 이제 현대차와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상승을 했었지만 거기서 이제 과대낙폭주로 분류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3기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 3기 EV가 있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배터리, 배터리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신기술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측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3기라는 종목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나쁜 것도 아닙니다. 왜? 이제 기업 분석을 한번 같이 보시면은 사실상 이 3기도 물적분할을 했지만 어느 정도 얘네들이 수익성을 내주고 있어요. 다소 하지만 2023년 마지막 연간 실적에서는 소폭 낮은 감으로 기록이 되고 있지만 저는 이 3기라는 종목을 또 주목해봐야 될 것도 이유 중 하나가 만약에 있잖아요. BPS 청산 가치가 3,000원인데 0.7배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도 괜찮긴 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사실 우리 시청자님이 잘못한 건 없습니다. 잘못한 거는 여기 주가가 잘못한 거예요. 매수는 잘 하셨다고는 보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있잖아요. 시청자님 이 3기는 3기는 이번 년도 하반기하고 내년 여름 전까지는 반등을 줄 거거든요. 그렇게 반등 줄 거예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잘 하신 게 매수가, 매수가는 다소 높지만 비중 자체는 적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추가 매수를 진행해 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추가 매수를 조금 더 진행해 주셔서 2,500원 아랫대로 좀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500원 아랫대로 좀 빼주시고 저는 2,600원에서 2,700원 선에서 매도해 주시는 것을 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연도부터 내년 여름 전까지는 3기라는 종목도 지켜보셨으면 하겠습니다. 추가 매수는 지금 해도 될까요? 지금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일단 평당가 좀 낮춰서 추가 매수하시고 2,700원 선에서 매도하시는 전략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선물 드리겠습니다. 햄버거 선물 세트 받으시고 070으로 전화, 제작진 가면 꼭 받아주세요. 그래야 쿠폰 저희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여러 곳에서 전화를 주시니까 참 다정다가 말고 좋습니다. 우리 또 너튜브에는 새로운 PD님과 또 구PD님이 함께 또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여러분들 많이 환영해 주시고 잘 또 배웅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삼성 E&A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삼성 E&A를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여기에 대한 좀 궁금증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2만 3천 원의 50% 비중입니다. 지금 7, 8, 2, 3만 원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1만 8,350원의 등락을 좀 이어가고 있고 심지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1만 8,400원까지 최저가를 찍기도 했거든요. 계속 계속 빠지는 게 이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삼성전자 때문이냐. 이거 삼성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그런 거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왜 이렇게 빠지나요? 저는 일단 삼성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서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사실 이 섹터로 보자면 삼성 E&A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건설, 그러니까 건설 쪽으로도 분류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삼성 E&A가 오늘 거의 7%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소 마음이 좀 아픕니다만 저는 이 삼성 E&A 부근에서 이 주가를 좀 회복을 하려면 좀 더 크나큰 이슈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추가적으로 오늘 좀 하락세를 보였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회복세를 보이는지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쯤에 회복세를 보여주는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는지 은봉으로 전환했는지 양봉으로 전환했는지 추가적으로 체크도 필요하긴 하자만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당가가 사실은 말해서 사실은 그렇게까지 나쁜 곳은 아니거든요. 2만 3천 원 부근에서 근데 이제 비중이 다소 좀 높긴 하다만 저는 이제 지금 7% 빠졌으면은 다음에는 다시 한번 반등을 좀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딱 그 반등을 주는 시기가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2만 3천 원 부근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 E&A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무엇을 한다라고 본다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이 업황 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그렇게 좋다라고는 말은 못하고 지금 이게 직전 고점까지 가고 단기적인 고점까지로 가려면은 좀 큰 이슈가 필요해요. 근데 이번 연도 이제 다 가고 내년 초까지는 이 삼성 E&A에 대한 이슈보다는 추가적으로 기술적 반등으로 갈 거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하신 평당가 부근까지 오면은 종목 교체를 하는 것을 제가 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E&A 종목 교체를 지금 해야 될 상황이다. 아마 삼성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원래 좀 프리미엄을 받는 건데 지금은 오히려 좀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럼 무슨 종목을 좀 사야 되나 이런 상황에 내가 좀 뭔가 손실을 많이 할 종목은 없을까 생각 드시면 잠시 뒤 수익에 막 저희가 들어갑니다. 그때 전문가님의 공략주를 꼭 확인해 보시고 또 전화, 문자 상담들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동원 F&B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비중이 한 15% 정도 되고요. 4만원 구간대입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권에 있지만 식품 관련주, 그나마 그래도 방어를 하는 방어주로 좀 볼 수는 있는데 와, 오늘 너무 안 가네요, 이거는 그래도. 전문가님 봤을 때는 어떠세요? 이 동원 F&B,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도 조금씩 밀리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맞고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당가가 거의 4만원 구간이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동원 F&B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환율 하락 수혜주 중 하나거든요. 우리가 이제 국내 시장에서 이런 F&B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출도 많이 하니까 이 환율 하락 수혜주 중 하나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이 환율이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까? 환율이 지금 사실 하락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출 무역 부문에서는 조금 우리가 불리한 환경에 놓였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이제 트럼프 대선, 그러니까 미국 대선에 대한 불안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으로 들어가자면 이제 이 관세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좀 불리한 과정으로 가고 있다고도 보고 있었는데 사실 미국 대선에 의해서면 아직 아무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공포지수로 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약간씩 좀 빠지고 있다고는 보는데 이 동원 F&B를 이제 따로 빼서 보자면은 사실 동원 F&B가 굉장히 많은 상품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하면 또 비빔밥인데 비빔밥에 대해서도 이제 개발을 하고 이제 한국식품연구원 이제 기술혁신상도 수상을 했었었고 이제 그 F&B 사업으로 가면은 이제 동원 F&B도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해조류 양식 부문에서도 이제 동원 F&B가 어느 정도 이제 잘 할 수 있게 그러니까 해조류 양식 부분에서도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기술력을 갖춰가지고 잘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도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제가 기업 분석으로 보자면은 이게 또 분기 실적으로 한번 봐볼게요. 분기 실적으로 보자면은 여기가 어떻게 돼 있죠? 2023년 이제 3분기 측면에서는 680억이었고 이제 4분기 측면에서는 359억입니다. 사실은 이제 소폭 좀 낮아진 경향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는 전년 대비는 어느 정도 이제 선방하는 그런 그림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통관이나 관세 부분에서는 약간 불리할 수 있겠지만 이런 동원 F&B를 종목으로 따로 보자면 괜찮다라고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종합차트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시청자님이 4만 원에 비중 15% 매수하셨잖아요. 지금은 이제 약간 다소 빠지고 있긴 하다만 저는 이제 비중도 어느 정도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또한 어느 정도 이제 하반기에 기대가 되는 것도 이 회사가 기술 개발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제품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동원 F&B 실적도 잘 찍히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있잖아요. 우리 시청자님이 아셔야 될 게 여기서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하락세가 좀 이어질 수 있겠거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다가 선을 한번 딱 그어드릴게요. 여기다가 선을 딱 그어서 추가적으로 하락 구간이 2만 8천 원까지 내려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 2만 8천 원 구간까지 내려오는 걸 체크를 하고 다시 한번 반등 주는지 체크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3만 2천 원 부근까지 올라와 준다면 거기서 다시 한번 또 전화를 드려서 제가 가격 제시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당가보다 약간 높은 4만 2천 원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2만 8천 원 구간을 지지해주는지 추가적으로 하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만 8천 원 부근에서 지지를 해주는지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이 있다면 그때 반등을 줬을 때 다시 한번 3만 원 부근에서 올라왔을 때 목표가 최종적으로는 4만 2천 원 구간에서 수액 이익 실현하시고 나오실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략을 좀 드렸습니다.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장 얘기를 쭉 좀 하고 있는데 종국장님 한 주간에 좀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실적 발표도 있었고 반도체 2차전지 넣어놔야 할 걸로 많았는데 그중에서 이번 주에 굉장히 영향은 있었지만 다음 주까지 그 영향이 갈 만한 이슈 딱 하나를 좀 뽑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번 주에 있었던 이슈가 다음 주까지 간다라기보다는 이제 뭐 새로운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새로운 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미국의 국채금리가 이제 원래 상승폭이 되게 빠르게 올라갔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좀 잡아갔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은행 섹터, 은행 섹터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새로운 섹터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봤던 이제 창투사 관련 그리고 은행 관련 업종 그리고 증권 관련 업종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수급이 들어와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 번씩 체크해보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국채금리가 여러분들 폭이 좀 올라가는 상승력이 좀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면서 다음 주 시장의 전략들도 이미 얘기해주셨어요. 은행, 창투사, 증권 섹터 좀 살펴봐야 된다 이미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금융 섹터가 오늘도 좋네요. 잘 하나씩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9182번님의 지누스 살펴보겠습니다. 17,900원에 20% 비중 담고 있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 좀 뭐 제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렇게 사연이 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갔는데요. 지금 수익권에 있고 고공행진이에요. 매트릭스 하면 사실 지누스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미국의 발주량이 엄청 는대요. 사실 제가 옛날부터 보고서를 봤을 때도 미국에서 굉장히 침대 프레임 관련해서 수주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그렇네요. 실적도 3분기 좋을 거다. 그렇죠. 이제 침대 매트릭스 이런 부분 또 가구가 분류를 굳이 하자면 이제 가구로 좀 분류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가구로도. 네. 근데 뭐 침대 매트릭스 부부니까 지누스라는 종목 자체가 저는 이제 어떠한 섹터로 분류를 한다기보다는 이제 소비재로 좀 분류를 하고 싶은데 소비재로. 네. 근데 이제 지누스라는 거 자체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지누스를 보자면 이제 이번에 10월 28일쯤에 변경 상장을 합니다. 변경 상장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자사주소각 변경 상장을 하는데 이 변경 상장이 지금 이제 소각에 대한 부분보다는 기존에 기존 4월에 이제 소각을 했던 걸 이제 다시 한번 주식수를 조정해서 상장을 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장에서 지금 이런 재료들이 이 주가가 지금 이 시장에서는 다소 약간은 미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데 지누스가 이제 과거에 이제 2022년 11월쯤에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이제 무상증자를 했습니다. 그게 되게 좋은 거잖아요. 무상증자라고 2023년에는 현금 배당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2022년에 이제 무상증자를 하고 2023년에 현금 배당을 했다. 그러면은 이번 연도 2월에 주식을 소각을 하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주식을 취득을 했는데 2023년 11월에도 무상증자를 이제 진행을 했었어요. 지누스라는 종 자체가.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지누스의 오너분이 이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확실하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시장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러니까 대한민국으로 보자면 사실은 이 사실 이 CEO라든가 이게 오너분들이 사실 팔이 좀 안쪽으로 굽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누스의 오너분은 그렇지 않다. 주주를 생각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주주환원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자사주를 매입하고 그거를 이제 매각해서 매각해서 주식수를 늘리고 그런 거를 이제 좀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도 지누스라는 종목 자체로 그냥 분리해서 보자면 어느 정도 좋다. 그리고 여기 이제 지누스의 오너분이 이 주주를 생각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28일에 이제 뭐가 있다고 했죠. 변경상장이라고 하는데 이 자사주 소각 부분보다는 이제 기존했던 자사주 소각을 다시 한번 끌고 와서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있잖아요. 기업 분석입니다. 여러분. 기업 분석. 자 그래서 이 지누스 그러니까 이 오너분이 굉장히 좋게 이제 경영을 또 해주고 있고 경영을 해주고 있고 이 매출액도 다소 이렇게 나와주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2022년 그러니까 연간 실적 4분기에서는 600억이었다가 2023년 4분기 측면에서는 180억으로 많이 마이너스가 되고 낮아졌습니다. 그렇다고 적자는 아닌데 흑자로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지누스라는 업황 자체가 지금은 그렇게까지 좋은 측면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이제 리스크를 감수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자로 기록해낸 게 이 종목 자체. 그리고 이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기특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이 유보율과 부채비율 봤을 때도 어느 정도 되게 괜찮아요. 이 사실 이제 남는 장사가 이제 뭐 소비재나 아니면은 이 가구 사업에 있어서는 항상 남는 장사거든요. 사실. 거의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보율 측면에서도 스탠다드가 1200 그리고 1000% 사이에서 훌쩍 넘은 5배 정도죠. 6,000% 게다가 부채비율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종목이야말로 이제 우리가 또 들고 갈 수 있는 종목 중 하나라고도 생각은 하지만 다시 한번 기업 분석 가소서 이제 BPS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산만한 부분인데 PBR이 어떻죠? 0.5배에서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실적도 잘 기록이 되고 있고 BPS와 PBR도 문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차트로 갔을 때도 BPS가 산만한 부분이고 0.5%면은 저는 지금도 신규 매수 진입도 가능하다는 여부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지누스, 지누스라는 종목 지금 괜찮아요. 지금 수입 구간이시기도 하고 여기서도 이제 어느 정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상담을 주셨는데 저는 있잖아요. 이 종목 자체가 3만 3천 원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갈 수 있다고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만 3천 원까지? 엄청나게 또 많이 갈 수 있다고 보시네요. 자사주 소각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기존의 자사주 소각하려고 했던 걸 다시 한번 또 끄집어내는 거니까 10월 28일에 또 기본적으로 변경 상장하면은 그 부분을 좀 잘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좋은 포인트 짚어주신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는 5829번님입니다. 엑스케이트에요. 3,600원 20% 비중 지금 담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의 공통점이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이 수익이 더 나오고 싶어서 전화하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이 많아요. 이분도 수익범. 지금 네트워크 보관장비 전문 회사인데 이 종목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계속 3거래 연속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렇게 좀 잘 가고 있느냐. 분명 영업이익이랑 순이익률 이런 거 보면 적자 적자 적자거든요. 영업이익도. 그렇죠. 그래도 괜찮은 건가요? 원래 재무제표 좀 중요하게 보시는데 그렇죠. 이 기업은 좀 괜찮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이거로 보자면은 이제 양자모가 사실은 굉장히 고도화된 기술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자면은 기업 분석을 엑스케이티드로 보자면은 일단 기업 분석은 뒤로 한 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종목의 이슈로 보자면은 종목 자체가 키움에서 이제 우리가 바라야 될 게 증권에서 증권 섹터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투자를 어느 정도 받거든요. 투자를 어느 정도 받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도 이 엑스케이트가 실제적으로 양자모 섹터에서도 영위를 하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증권업 하면은 이제 키움증권인데 이 증권업과 함께 다소 같이 올라가 줄 수 있는 그러니까 키움증권과 같이 함께 올라가 줄 수 있는 그런 경향도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양자모 섹터로 보자면은 사실 이 양자모 섹터 대장주는 KCS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엑스케이트는 사실 인터넷 그 VPN 관련해서 사업을 좀 많이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 관련주로 이 양자모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반사 이익으로 같이 올라가 주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도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선방을 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수익권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종목 자체가 한 번 이제 추가적인 조정을 줄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번 매도를 해주시고 5,550원 부근에서 매도를 해주시고 이제 다른 것도 이제 수익을 보신 다음에 다른 거 종목 교체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자 암호 섹터도 영위하고 있는가 이런 거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종목 교체에 대한 의견으로 보수적으로 보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재무제표 쪽에 따는 보니까 그게 좋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네요. 다음으로 1855번님이요. 웹젠 또 얘기해 주셨는데 29,700원에 지금 40% 아니 게임주가 좋다고 해서요. 지금 보고 있는데 왜 웹젠은 못 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진짜 궁금하거든요. 게임주들 지금이 딱 철이고 성숙인데 왜 웹젠은 우화향하면서 밑으로 꼬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전문가님? 이게 웹젠이 좀 마음이 아픕니다. 조금. 무슨 일이 있어요? 이제 뭐 이제 신작 그러니까 게임 관련 주는 이제 신작에 대해 어느 정도 이제 나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아 이게 웹젠 그러니까 게임의 섹터로 보자면 다소 마음이 아픈데 이제 뭐 출시가 5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 서비스를 종료하는 게임 회사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뭐 유저들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라 그런 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웹젠도 어느 정도는 이게 좀 시세가 하락 구간에 나오는 것을 좀 타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게임이랑 엔터주는 약간 지향한 이게 좀 안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게임이랑 이제 엔터 그리고 사실 저는 제약바이오도 그렇게까지 추구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이 종목 상담을 주셨기 때문에 해드리자면 저는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한번 들어왔어요. 기술적 분석으로 먼저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서 거래량이 한번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그림이 나타났었죠? 그 다음에 쭉 하향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사실은 이제 이 주봉으로 보자면 마이너스 4% 정도 기록이 되고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피해자에 대한 보상 그러니까 웹젠의 회사에서 개발한 이 게임이 출시가 얼마 되지 않는데 이제 그 서비스를 종료한다. 그러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좀 가슴이 아픈 부분일지도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악재가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이제 뭐 기술적 분석으로는 한번 가봐야 되는데 여기서 있잖아요. 거래량이 한번 들어와 졌었거든요. 거래량이 한번 들어와 졌었어요. 그런 다음에 거래량이 없이 지지부진하다가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이슈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쭉 우하향으로 갔다가 사실은 14,000원까지 찍었다가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차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비중도 높기 때문에 19,000원 부근에서 좀 정리를 하시고 좋은 종목 많으니까 좋은 종목 많으니까 저는 이제 종목 교체를 하는 것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엔터게임 제약바이오를 좀 보수적으로 보고 계신 분이다 보니까 정리 의견을 좀 주셨어요. 19,000원 부근에서 좀 정리하자 이런 얘기 주셨는데 고민해 보시고 항상 늘 아시죠. 투자 판단은 또 시청자분들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